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 국토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총 14억 원을 투입해 현실과 동일한 가상세계를 구현해 행정서비스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충남도 박정원 공간정보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도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장 박정원입니다. 네, 먼저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 국토 사업,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디지털 트윈 국토는 국토의 지능적 관리와 국민 삶의 맞춤형 해결을 위해서 현실과 똑같은 어떤 가상세계를 3차원으로 구현하는 국가 위치기반 플랫동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행정업무에 효율화를 하고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토부는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사업 공모원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6월 말부터 한 달여 동안 접수된 사업계획서 25건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서면 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서 충남도 등 7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네, 공모사업에 선정된 충남도에서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까? 네, 충남도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문화재보전 지원 스탬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행정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내년까지 국비 7억 원을 포함해 총 14억 원을 투입해서 도지정문화재와 역산문화환경 보전지역에 대한 3차원 가상세계를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모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간 및 환경영향 시뮬레이션을 통한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증 조정 지원 서비스, 문화재 주변 토지용 행위에 대한 적법성 자동평가 모델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그럼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사업을 통해 충남도는 문화재 형성 변경 등 허가 시 현실을 최대한 반영한 디지털 트윈 위에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문화재 보전과 지역 개발 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고요. 또한 정밀하게 묘사된 가상세계에서 정확하고 빠른 인허가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도민 생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극 확대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 박정원 팀장이었습니다.